안녕하세요. 헬세대 에듀 대표 최정화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패키징이 있거든요. 그 이름은 알파벳 펀 인 더 박스. 기대가 되시죠? 아이들이 보통 영어를 처음 접할 때 아주아주 비기닝에 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죠? 알파벳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 영어를 접할 때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까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알파벳 A, B, C, D, E, G까지 굉장히 다양한 애니멀 캐릭터와 아이들의 알파벳이 컨비네이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알파벳의 레터 속에 동물 친구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동물 친구들 속에 알파벳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알파벳 로얼 케이스랑 어퍼 케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캐릭터로 저희가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아이들 수선 패키지 콘텐츠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파벳 파운 인 더 박스의 홈 박스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박스를 보다 보면 와우 안에는 과연 어떤 구성들이 있을까 굉장히 흥미가 진진하죠. 안에 있는 이 큰 박스 안에는 어떤 구성들이 들어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알파벳 위의 패키징인데요. 이 알파벳 위의 패키징은 26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갔는지 진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이번 주에는 레터 S까지 시작을 했어. 다음 주에는 레터 K부터 시작을 해. 아이들은 시각적으로 보면서 아이들이 어디까지 지금 알파벳을 끝냈는지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26 인디비주얼 레터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와우 A부터 G까지 아이들이 직접 워크북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upper case, lower case를 만들 수 있는 패키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알파벳 레터 캐릭터를 뒤집게 되면은 QR 코드가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 26 레터마다 저희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그 first beginning sound을 연습할 수 있는 노래 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 핸드폰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스튜던 패키징의 연결인데요. 아이들이 보통 알파벳을 배울 때 아이들의 핸드 라이딩 프라시티스 카드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알파벳 순서를 미스하기 쉽고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거는 저희가 26 레터 모두 직접 코팅을 해서 아이들이 저 요술펜으로 썼다 지웠다 하면서 아이들이 넘버 1, 넘버 2, 넘버 3를 팔로우 하면서 썼다 지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파벳 순서를 익힐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이들이 보통 알파벳을 시작하는 연령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머테리얼은 동일하고 To Different Worksheet으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Toddler Worksheet은 Toddler Workbook은 아이들이 보통 4살, 5살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Kindy Workbook은 안에 내용들이 조금 더 문제들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주문할 때 Toddler 버전이 있고 Kindy 버전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교사용 패키지가 저희가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교사용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1대1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의 수업을 할 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라색 박스입니다. 그래서 Teachers Alphabet Font in the Box 보라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 학생용 패키지보다는 훨씬 더 크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패키징은 26letter 패키지 A부터 G가 들어가 있고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Workbook, Craft Material이 학생용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아이들 교사들이 Kindy 버전인지 Toddler 버전인지 같이 선택을 해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알파벳 윌 패키징이 들어가고요. Handwriting Practice 카드도 같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보시면 학생용하고 구분해서 Teachers 패키지에 들어가는 상품은 26 Activity Board 패키징이 A부터 G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보드는 아이들의 빅북 스타일로 훨씬 크게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모든 액티비티를 바라하면서 따라할 수 있는 액티비티 보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은 이 큰 박스를 아이들이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소화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Scope and Sequence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파벳은 26 레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터를 일주일에 3번 한다. 한 레터에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하거든요. 아이들의 액티비티하고 만들기까지 그러면 A, B, C를 이번 주에 Monday, Wednesday, Friday에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총 9주의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주에서 10주, 10주는 마지막 리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뷰는 윌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알파벳 윌로 리뷰를 진행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레터를 일주일에 2번씩 한다. 2 times per week 하게 되면 아이들은 13주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주에서 14주 정도. 저희 햇새드애주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0분씩 일주일에 2 레터나 3 레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럼 이 알파벳 fun in the box에 어떤 교육학적인 의미가 있을까 설명드리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파벳은 보통은 아이들은 플래시 카드로 배우거나 또 책으로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저희 햇새드만의 굉장히 스페셜한 포인트는 뭐죠? 핸즈원 액티비트가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책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만들기를 좋아할까요? 아이들은 무조건 만들기를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만들기를 할 때 이런 오감을 굉장히 아이들은 자유자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해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어링이 있을 수 있고 스피킹, 싱이, 무빙, 터칭 아이들은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우면서 운해로 아이들이 훨씬 더 오래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핸손 어프로치가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this or this 있는데 이 회색으로 된 이 letter G가 과연 아이들이 인식하는 데 용이할까요? 쉬울까요?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letter G에 숨겨있는 Zibra 혹은 Zibra 속에 숨겨있는 letter G가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훨씬 흥미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가 될까요? 당연히 Zibra와 letter G가 컨비네이션 되어 있는 이미지겠죠. 저희가 아이들은 아이들의 뇌는 이 문자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또 왼쪽에 그레이 색은 아이들이 그냥 비밀 코드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공학적으로 알파벳 fun in the box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파벳 fun in the box는 English Micro skill을 저희가 베이스에 두고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Honorful skill이 있죠.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딩의 스킬이 있는데 아이들이 전 영역에 있어서 골고루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북과 크래프트를 통해서 포인트 포인트를 해서 체크마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부터 Let's Creative 우리가 오늘은 Make Gary 오늘은 letter G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저희 Teacher's Guide 보시면 이 Make Gary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는지 아이들과 어떻게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 example Teacher's Guide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아이들하고 Let's sing together 그래서 letter G를 이 QR 코드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비기닝에 계속 반복을 해서 불러주시면 되세요. 그럼 아이들은 마음에 열고 아 내가 오늘 letter G를 가지고 놀이하겠구나 라는 흥미가 자극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letter G를 통해서 잊지 말으셔야 될 게 뭐죠? 여기서 아이들이 오늘 진행하는 letter G와 또 캐릭터 고릴라 그 다음에 스몰 케이스를 아이들에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머테리얼은 액티비티 보드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액티비티 보드에 와 굉장히 많은 피스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쉽게 팝핑아웃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오리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팝아웃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드고요. 이 보드는 26레러가 다 다르겠죠.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칼라 그레오 그 다음에 글루스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는 스틸 버튼 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upper case letter와 lower case letter를 연결하는 스틸 버튼 핀인데 이거는 어른들이 조금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글리아이가 큰 사이즈가 두 개가 있고 조그만 사이즈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가 알파벳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물 친구들은 구글리아이를 붙임으로 해서 정말 살아있는 걸로 승화가 됩니다. 여기에 벨크론인데요. 벨크론은 아이들이 교구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그냥 풀로 모든 걸 붙여버려서 아이들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용이하게 아이들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시면 넘버 원 아이들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탐색해야 되는지 티처스 가이드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아이들이 재료를 이 popping out을 할 때 let's pop out together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아이들이 pop out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넘버 3는 아이들이 그 데스크에 모든 거를 popping out 할 때 굉장히 nicely하게 pull on the table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요소 요소가 그냥 단순히 알파벳을 만드는 걸 떠나서 모든 모든 요소에 learning methodology 가 있고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팔로우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알파벳 티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니스 아이들이 모든 걸 뒤집어 놓으면 아이들이 컬러로 봤을 때랑 이렇게 또 섀도우 처리를 해서 와이 백그라운드로 봤을 때 선생님들은 I found the gorilla's arm and the gold hat 이러면서 아이들이 마치 숨은 그림을 찾듯이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asking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는 QR 코드도 같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넘버 5에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처음에는 letter G upper case G lower case G 만 있는데 점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Gary gorilla goat 가 알파벳하고 점점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이들이 정말 흥미가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과정이 아이들 스스로 만들 수 있게 굉장히 쉬운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이들이 컬러링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할 게 크레용 그 다음에 글루스틱을 준비를 하는 거죠. 크레용은 아이들이 they can choose what they like 해서 아이들이 upper case G lower case G 아이들이 스스로 컬러링을 할 수 있으면서 아이들은 처음에 그림으로 인지했던 것을 나중에 자연스럽게 문자로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let's color the letter and the animal's name 이렇게 선생님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은 I wrote my name in blue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중요한 과정인데요. 알파벳 위를 꼭 체킹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what letter did you learn today? what letter did you learn today? 아이들은 I learned the letter G 나는 오늘 letter G를 배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letter G를 선택을 해서 윌에 맞는 것을 포지션해서 아이들이 글로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쇼엔텔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떤 거 어떤 레터를 만들고 어떤 동물 캐릭터들과 재미있게 놀이를 했는지 아이들은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스크립트를 주는 게 조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예를 Thank you for listening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Awesome Good job Wow High five 이러면서 아이들을 마음껏 마지막으로 칭찬해 주시는 걸로 알파벳 액티비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티처스 패키지인데요. 아까는 아이들 패키지를 했고 이거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How to use the teacher's board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시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술 펜이 주어지게 되는데 Take the pen and practice writing letter Try to follow the line 하면서 선생님들은 먼저 시연을 보여주시고 아이들은 모든 스텝을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패키지에는 또 굉장히 많은 백후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제시판 위에서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시연을 했던 거를 아이들이 repeat after teacher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굉장히 큰 특징은 아이들이 알파벳의 어플케이스 메인 캐릭터 아까 뭐였죠? Gary 고릴라 메인 캐릭터 어플케이스 그 다음에 로얼케이스 동물 기억나시나요? GOAT가 있는데 이 Teacher's 가이드에는 스페셜리 두 단어가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쥐가 어떤 사운드가 나죠? 그 그 고릴라 그 그 고트 아이들이 단어를 더 확장을 해서 여기에 보시면 그 그 그 그 그 그 그린 그래서 아이들은 어플케이스 동물 로얼케이스 동물 캐릭터 플러스 일상적인 월드를 아이들은 더 확장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케이 나우 렛츠 플레이 랭기지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Look at the picture and found the matching 월 첫 번째 아이들이 그림만 보여주시고 What is that one? What is that one? Can you matching with the 월 그래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픽처 월드를 매칭하는 게임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제시판 보면 아이들이 리뷰가 되겠는데요. 아이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많은 리핏을 통해서 이미 다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리딩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글자밖에 안 보여요. 아이들은 그전에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봐서 그림이 굉장히 친숙 했는데 여기 부분은 아이들에게는 조금 챌린지가 있습니다. 리딩으로 연결을 하는데요. 선생님 먼저 Who's this?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And What letters this? What sounds doesn't make? 여기서는 알파벳 파닉스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복해서 What sounds doesn't make? 를 반복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그 고릴라 그 그 꽃 그 그 그 그 그 그리 이라고 아이들은 대답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G is for gorilla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Can you find a picture matching with this world 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고릴라 픽처를 갖다가 매칭 하실 수가 있습니다. So watch this Where does it go Let's put in here 그래서 그 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월드 부분을 아이들 스스로가 픽처를 매칭을 하면서 아이들이 알파벳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알파벳만 배우는 게 아니고 lowercase uppercase 아이들은 매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아이들은 first beginning 사운드 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 확장해서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What does this day Are this the same Can you match the world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 하고 게임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한소 액티비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임은 한 세네 가지 정도 게임 인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10가지 게임을 스스로 생각해서 아이들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드린 걸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워크북은 킨디 버전 토들러 버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킨디 에디션은 6세 혹은 7세 라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괴리 고릴라를 우리 친구가 스스로 이 메인 캐릭터가 인트로듀스 하는 스토리가 나와있고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아이들이 배웠던 모든 액티비티를 워크북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토들러 버전 보시면 조금 어린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죠. 4살 혹은 5살 훨씬 더 레터가 크고 이때 아이들은 스몰 모를 스킬이 아직 개발이 덜 됐잖아요. 그래서 레터가 훨씬 크고 디테일한 작업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전히 순서대로 라이딩 할 수가 있고 또 칼러링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헷셀드 에듀에서 야심차게 런칭한 알파벳 펀 인 더 박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과 헷셀드 펀 인 더 박스를 행복하고 재미있게 수업하실 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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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